수영장 가는 길 안녕하세요. 장애인 수영국가대표 대한민국의 조기성입니다. 수영 연습을 하기 위해 수영장에 가는 버스 안에 공을 싣고 있습니다. 매일 자영 200m 경기가 있어서 이렇게 수영장에 가는 버스를 공을 실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영장 가는 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영장 가는 길을 다 멋있어 저는 이렇게 수영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워밍업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매일 경기를 위해 워밍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워밍업이 끝나고 다시 카메라를 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지금 3시고요. 네. 수영장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컨셉이 얼마 없어서 되게 조용할 상태입니다. 워밍업을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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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